네 4673님이 길구봉구 마이 리틀 텔레비전 2 홍진영씨 방송에 나온거 재밌게 봤는데요 동요 구슬프게 부르기 한번만 더 해주세요 저 너무 웃겼거든요 아 진짜 그래요 동요 궁금하다 이거를 이제 제가 JK김동욱 선배님이 부르는 동요 버전으로 뽀뽀뽀를 불렀었는데 오늘은 둘리를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귀여운 둘리는 귀여운 아기공룡 호이 호이 둘리는 조능력 내 친구 네 이런식으로 우와 잘한다 조능력이 있다니 둘리 사실 둘리에서 가장 슬픈 사람은 그 아저씨인데 또 또 또 한번 해봐요 다른거 아 진짜 구슬프네 이게 예전에 선배님이 아마 CM송으로 부른 동요가 있어요 파란나라를 보았니 천사들이 사는 나라 저만 기억하고 있는건지 모르겠지만 저 이게 들은 기억이 있어가지고 아 있어요 그래서 제가 JK 나오시면 김동욱씨 나오면 이 노래 막 시키거든요 그게 싫어해요 그럼 앞으로 제가 계속 부르는걸로 형을 이제 싫어하게 되는거 아니야 도망다녀야겠다 그 밖에서 한국인데 예전에 그만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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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